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제가 영상을 잘못 찍어가지고 이거 다시 올리는데 자 이거 원터가든 거거든요 원터가든 아시죠 믿을만한 곳 여기는 이 고추장이 더덕고추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1kg에 5만원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게 2kg래요 여러분 2kg 2kg에 5만원인데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항의가 막 들어왔나봐요 그래서 여러분 한 20개 남았대요 올해는 이게 끝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20개 원터가든 더덕고추장 6개 더덕이 여기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덕장아찌지 고추장이 아니잖아요 이건 더덕을 갈아놓고 더덕고추장을 담근 거니까 여러분 2kg에 5만원인데 택배비까지 5만5천원인가 봐요 2개 할 경우에는 그냥 택배비 없이 가는 거고 하나 2kg짜리 하나일 때는 5만원에다가 택배비 5천원에서 5만5천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걸로 계속 비벼 먹고 있고 그래서 예 지금 저희도 두 개째 먹고 있거든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여기 오신 손님들한테도 드셔보시라고 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각자의 입맛이니까 저는 뭐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아직 주문 못해서 드신 분들은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이거 주문 들어가서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전화번호 아셨죠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여기에 참 개장이라든지 국산 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우장 그 다음에 멸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반찬도 있거든요 다 이게 허가를 맡아서 하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말씀해 보세요 다른 것까지 있거든요 다른 반찬류도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 여기 반찬류 뭐가 있나요 그러면 그 뭐 돼지 주물럭이라든지 오리 주물럭 같은 거 그런 것도 판매를 하니까 같이 한번 주문하세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낳을 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요거는 20개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올해 올해는 이게 끝이라고 해요 요거는 20개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올해 올해는 이게 끝이라고 해요